안녕하세요. 매일신문 뉴스 김민정입니다. 정과 40범위 남성이 70대 노인을 마구 때려 살이 미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1층이 자신의 집 앞 하단에 쓰레기를 버렸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김몸미 기자입니다. 아파트 상가 앞에서 술에 취한 듯한 두 남성이 몸싸움을 벌입니다. 한쪽이 쓰러졌는데도 상대 남성은 발로 마구 때리는 등 무자비한 폭행을 멈추지 않습니다. 옆에 있던 주민들이 다가와 말렸지만 이 남성은 병과 각목으로 잔인한 폭행을 계속했습니다. 폭행을 당한 70대 노인은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실려갔고 뇌출혈에 팔까지 부러지는 등 전치 7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노인을 폭행한 사람은 아파트 1층에 사는 56살 한모 씨. 한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같은 아파트 3층에 사는 노인이 자신의 집 앞에 쓰레기를 버려 화가 나 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의식을 회복한 노인은 쓰레기를 버린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쓰레기 더미가 많이 쌓이고 이러니까 3층에 있는 피해자 측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평소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식당에서 만나서 그 감정이 폭발되는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웃 주민들은 평소에도 신경질적이고 폭력적인 한 씨 때문에 불안에 떨며 지내왔습니다. 한 씨는 정과 40범이었고 폭력 정과만 22차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CTV 화면을 분석한 경찰은 폭행 정도가 심하고 잔인하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매일신문 김보미입니다. 매일신문사와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주최한 2013 재난안전체험수기 공모시상식에서 윤석현 씨가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매일신문사와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주최한 2013 재난안전체험수기 공모시상식이 매일신문사 11층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시상식에는 여창원 매일신문사장을 비롯해 여희광 대구시 행경부시장, 이윤수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제정된 재난안전체험수기 공모시상식은 시민들의 안전방제의식과 함께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각종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한 경험과 지혜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공모전 심사 결과 최우수상은 일반 부문 경북대학교 윤석현 씨와 청소년 부문, 개성초등학교 강대영 군이 각각 수상했습니다. 올해 수상작은 수기지부로 발간돼 대구시내 각 학교와 도서관, 소방관련 기관 등에 무료로 배부될 예정입니다. 6.25전쟁 당시 우리군이 첫 승을 거둔 전투, 바로 대한해업회전인데요. 당시 전투 상황이 부산에서 63년 만에 재연됐습니다. 해군작정사령부는 26일 부산항 앞바다 독도함에서 대한해업회전 전승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해군참모총장과 육해공군사관생도 500여 명 등 2천여 명이 참석해 참전용사들의 순간 희생을 기렸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 이지스 구축함, 한국형 구축함 등 함정 10여 척과 대잠 초계기, 링스 대잠 헬기 10여 대가 동원돼 대규모 해상사열도 펼쳐졌습니다. 또 상의적을 가정해 대잠, 대공, 상륙전, 특수전 등 다양한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대한해업회전은 1950년 6월 26일 부산 앞바다에서 국군 최초의 전투함인 백두산호가 2배 이상 큰 북한 무장, 수송선을 침몰시킨 전투입니다. 대구 세천지구 북쪽국 한라비발디가 5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100%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한라건설은 최근 분양을 시작한 대구 세천의 한라비발디가 100% 계약을 모두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세천지구 북쪽국 한라비발디는 이달 초 1, 2순위 동시 청약에서 평균 5대1의 경쟁률을 기록해 일반 분양 1,200내가구가 모두 1순위에서 마감됐습니다. 한라건설 관계자는 초기의 100% 계약 마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실수요자들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구경북 기관장들이 대구국가산업단지 등 지역의 대형 프로젝트 추진 현장을 투어했습니다. 대구경북 지역발전협의회 소속 주요 기관장 30여 명이 26일 대구국가산업단지, 대구테크노폴리스 등 지역 대형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방문해 연구 성과물을 견학했습니다. 이번 주요 기관장들의 방문은 대구척국가산업단지와 올해 말 사업 중공을 앞둔 대구테크노폴리스 등 지역의 차세대 신성장, 동력창출, 전진기지를 활성화하고 대구경북의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늘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 저녁 사이 지방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대구경부 낮체국기온은 30도에서 31도로 덥겠습니다. 주말에도 한여름 더위가 계속 이어지겠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장맛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상으로 6월 28일 매일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